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자, 구평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구평 이 오네요, 그죠? 구평이 옵니다, 그지? 흥분되지 않나요? 항상 구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 아, 구평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 할 거는 많은데 지난 날이 후에 되고, 그지? 앞으로가 걱정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구평이라는 거는 사실 너무 중요한 시험이죠 네, 맞아요 중요한 시험이고요 긴장도 되고요 긴장 안 되면 그건 학생 아니죠 근데 이제 마음가짐이 긴장되면 긴장해도 돼요 긴장해도 되죠 아니, 구평 시험 미리 긴장해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수능 때도 그럴지 모르는데 마음 편하게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날에 구평을 위해서 사실상 그동안 열심히 안 했던 거 이런 물론 반성은 해야겠죠 그런 반성은 돼 있는데 그건 지난 일이고 정말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구평을 대하는 자세는요 사실 구평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틀리든 맞든 그죠? 틀리든 맞든 올해 수능에 가장, 가장 그러니까 나침반인 거잖아 그죠? 올해 수능은 가장 이렇게 전범위 내에서 이런 방식으로 낼 거라는 평가 내 지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알았어요 구평을 통해서 난 정말 피드백 잘할 거예요 구평 피드백 잘해서 정말 남은, 남은 2개월 동안 난 수능 때 정말 최고의 점수를 찍을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실제로 선생님이 정말 18년 동안 고3 생활을 하면서 구평 이후로 정말 20점 가까이 올린 애들이 많거든요 아니, 전년도에 100점을 맞은 애들이요 구평 때 84점 맞은 애들 수두룩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구평 이후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잘 봤어 잘 보면 좋은 거죠 나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칭찬 근데 자만은 절대 안 돼 그죠? 구평의 역할은 너가 자만하거나 자절하라고 만든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많은 애들이 자만 또는 자절로 파가 갈려요 그래서 자만한 친구들은 구평 때 잘 본 애들이 수능 때 구평 점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자절한 애들은 내년에 또 어디 재종반이 좋던데 뭐 이런 거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휘두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말 구평 문제는 제도로 된 분석은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준비해 주겠죠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구평을 통해서 아 올해 왠지 또 트렌드가 이러네 선생님이 작년에 작년에 정말 운 좋게도 적중된 문제가 구평 당일날 만든 문제예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구평 때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선생님이 또 올해 트렌드에 맞춰서 또 심혈을 또 기울일 테니까 선생님도 정말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내가 바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적어도 선생님 수강 제자들은 그죠? 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에서 정말 선생님이 시키는 것도 열심히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을 그치? 고백하세요 그죠? 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좀 채찍질을 해야죠 채찍질을 하시고 정말 남은 기간 동안에 구평 이후로 정말 제대로 된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이제 매진을 하세요 매진하면 분명히 수능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아시겠죠? 같이 한번 선생님도 달려가는 거죠 선생님도 달려갈게 강의를 통해서 혜성형이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화이팅입니다 강의를 통해서